미용사 자격증 1. 기출 및 예상 문제 1. 미용 시술에 따른 작업 자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샴푸 시에는 발을 약 6인치 정도 벌리고 바른 자세로 시술한다. 2. 헤어스타일링 작업 시에는 손님의 의자를 작업에 적합한 높이로 조정한 다음 작업을 한다. 3. 화장이나 메뉴 어느 때일지라도 반드시 허리를 구부려서 시술하도록 한다. 정답은 4. 미용사는 선자세 또는 앉은 자세 어느 때일지라도 반드시 허리를 구부려서 시술하도록 한다. 해설 미용사는 선자세에서는 허리를 곧게 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세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허리를 구부려 작업을 진행한다. 2. 우리나라 여성의 머리 형태 중 빈혈을 꽂은 머리 형태는? 정답은 2. 쪽머리 해설 쪽머리란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양쪽으로 머리를 빗어넘긴 후 뒤통수 안에 머리를 따 들어 올려 빈혈을 꽂은 머리를 말한다. 3. 고대 미용의 발상지로 진흙으로 두 발의 컬을 만들었던 국가는? 정답은 3. 이집트 해설 이집트는 진흙과 태양열을 통한 포모넌트와 해나와 진흙을 통한 염색이 가능하였다. 4. 죽은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방미현상을 일으키는 피부층은? 정답은 4. 각질층 5. 피부 표피층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세포 표면에 가시 모양의 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답은 1. 유극층 6. 다음 중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을 때 완충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1. 피하지방과 모발 7. 건강한 두 발의 pH 범위는? 정답은 2. pH 4.5에서 5.5 8. 다음 중 두 발의 성장 단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4.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9. 다음 중 피부의 각질 털, 손, 발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을 가장 많이 한유한 것은? 정답은 1. 동물성 단백질 10. 피부질환의 상태를 나타낸 용어 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 종양 해설 미랜, 카피, 반흔은 속발진이고 종양은 원발진이다 11. 다음 중 사마귀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답은 1. 바이러스 해설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다 12. 직경 1에서 2mm의 둥근 백색구진으로 안면, 특히 눈의 하부에 호발하는 것은? 정답은 1. 비립종 13.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바르게 정의한 것은? 1.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이다 2. 화장품은 특정 부위만 사용 가능하다 3. 의약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된다 4. 의약품의 사용 대상은 정상적인 상태인자로 한정되어 있다 정답은 3. 의약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된다 해설 화장품은 효과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부작용이 있으면 안되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14. 커트 시술 시 두부를 5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관계없는 명칭은? 1. 톱 2. 사이드 3. 이어 4. 네이프 정답은 3. 이어 해설 커트 시술 시 두부를 5등분으로 나누면 전체, 전두부, 직두부, 두정부, 후두부로 구분이 된다 15. 과산화수소, 산화재 6%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20 볼륨 해설 볼륨 10 볼륨 과산화수소 3% 20 볼륨 과산화수소 6% 30 볼륨 과산화수소 9% 40 볼륨 과산화수소 12% 16번 다음 성분 중 세정작용이 있으며 피부자극이 적어 유아용 샴푸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3. 양족성 계면활성제 17번 블란트 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모발 손상이 적다 2. 입체감을 내기 쉽다 3. 잘린 부분이 명확하다 4. 커트 형태선이 적다 가볍고 자연스럽다 정답은 4. 커트 형태선이 가볍고 자연스럽다 해설 블란트 커트는 직선적으로 커트를 하고 잘린 부분이 명확하다 두 발의 손상이 적으며 입체감을 내기 쉽다 18번 다음 종 그라데이션 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모든 두 발이 동일한 선상에 떨어진다 2. 두 발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무게를 더해줄 수 있는 기법이다 3. 모든 두 발의 길이를 균일하게 잘라주어 두 발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기법이다 4. 전체적인 두 발의 길이 변화 없이 소수 두 발만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정답은 2. 두 발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무게를 더해줄 수 있는 기법이다 해설 그라데이션 커트는 두부 상부에 있는 두 발은 길고 하부로 갈수록 짧게 커트해서 두 발의 길이의 작은 단차가 생기게 한 커트로 주로 짧은 머리에 자주 사용한다 19번 콜드 웨이브의 제2액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두 발의 구성물질을 환원시키는 작용을 한다 2. 약액은 티오글리콜 산염이다 3. 형성된 웨이브를 고정해준다 4. 시스틴의 구조를 변화시켜 거의 달라지게 한다 정답은 3. 형성된 웨이브를 고정해준다 해설 콜드 웨이브의 제2액 산화제의 작용으로 시스테인이 시스틴으로 재결합된다 따라서 형성된 웨이브를 고정해준다 20번 콜드 퍼머넌트 시 제1액을 바르고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체온으로 솔루션의 작용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2. 제1액의 작용이 두 발 전체에 골고루 해나여지게 하기 위하여 3. 휘발성 알칼리의 휘선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4. 두 발을 구부러진 형태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답은 4. 두 발을 구부러진 형태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해설 두 발을 구부러진 형태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1액을 바른다 21번 업스타일을 시술할 때 백후밍의 효과를 크게 하고자 세모난 모양의 파트로 섹션을 잡는 것은? 정답은 2. 트라이앵귤러 파트 해설 트라이앵귤러 파트란 업스타일을 시술할 때 백후밍의 효과를 크게 하고자 세모난 모양의 파트로 섹션을 잡는 것을 말한다 22번 스컬프저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 두 발 끝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된다 해설 스컬프저컬은 두 발의 끝이 원의 중심, 즉 컬 루프의 중심이 되는 컬이다 23번 아이론의 열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형성하는 것은? 정답은 1. 마셀 웨이브 해설 마셀 웨이브 시 아이론의 온도는 120에서 140도씨가 가장 적절하다 24번 유기압성 연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유기압성 연모제 제품은 알칼리성의 제1액과 환원제인 제2액으로 나누어진다 2. 제1액은 산하염료가 아모니아 수에 녹아 있다 3. 제1액의 용액은 알칼리성을 띄고 있다 4. 제2액은 과산화 수수로써 멜라닌 색소의 파괴와 산하염료를 산화시켜 발색시킨다 정답은 1. 유기압성 연모제 제품은 알칼리성의 제1액과 환원제인 제2액으로 나누어진다 해설 유기압성 연모제 제품은 알칼리성의 제1액과 산화제인 제2액으로 나누어진다 제1액은 암모니아 수를 사용하고 알칼리성을 띄고 있다 25. 두피관리를 할 때 헤어스티머의 사용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10에서 15분 26번 헤어컨디셔너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1. 시술 과정에서 두 발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두 발을 완전히 치유해준다 2. 두 발의 윤기를 주는 보습 역할을 한다 3. 퍼모넌트 웨이브 염색, 블리츠 후의 pH 농도를 중화시켜 두 발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4. 상한 두 발의 표피층을 부드럽게 해주어 빗질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은 1. 시술 과정에서 두 발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두 발을 완전히 치유해준다 해설 헤어컨디셔너제는 두 발 손상 방지와 보습에 기능을 하지만 이미 손상된 두 발의 치료제 역할을 완벽히 할 수는 없다 27. 큐티클 니퍼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손톱의 상조피를 자른다 해설 큐티클 니퍼즈는 손톱의 상조피를 자르는 기구이다 28. 혈관과 신경이 있으며 손톱과 발톱이 새롭게 생산되는 곳은? 정답은 1. 조모 해설 조모는 조각 밑에 위치하며 세포분열을 통하여 손톱과 발톱을 새롭게 생산한다 조모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다 29. 두 발을 롤러에 와인딩할 때 스트랜드를 베이스에 대하여 90도로 잡아 올려서 와인딩한 롤러컬은? 정답은 2. 하프 스템 롤러컬 30. 정사각형의 의미와 직각의 의미로 커트하는 기법은? 정답은 2. 스퀘어 커트 31. 원 랭스 커트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다음은 무엇인가? 정답은 4. 머쉬룽 보브 32. 헤어 커팅 방법 중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두 발을 수틀 감소시키는 방법은? 정답은 2. 튜닝 33. 헤어 커트 시 크로스 체크 커트란? 정답은 1. 최초의 슬라이스 선과 교차되도록 체크 커트하는 것 34. 자외선 중 홍반을 주로 유발시키는 것은? 정답은 2. UVB 35. 관전우리에서는 눈꼬리와 귀 밑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특히 밝게 표현하며 눈썹은 살짝 비껴 올라가도록 하는 화장법이 잘 어울리는 얼굴형은? 정답은 1. 장방형 얼굴 36.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낮으며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를 초과하는 인구 구성은? 정답은 1. 피라미드형 37. 법정 감염병 중 제1급 감염병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A형 감염 2. 디프테리아 3. 두창 4. 패스트 정답은 1. A형 감염 해설 A형 감염은 제2급 감염병에 속한다 38.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조류인플루엔자 2. 결핵 3. 나병 4. 공수병 정답은 3. 나병 해설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전형성 질환으로 한센병이라고 한다. 나병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니다. 39. 장티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물 매개의 감염병이다 2. 우리나라에서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3. 대장점막에 괴양성 병변을 일으킨다 4. 일종의 열병으로 경구침이 감염병이다 정답은 4. 일종의 열병으로 경구침이 감염병이다 해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근종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40. 다음 중 가족계획과 가장 가까운 의미인 것은? 정답은 3. 계획출산 41. 다음 중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이나 후유증이 아닌 것은? 1. 정신장애 2. 무근성 괴사 3. 신경장애 4. 의식소실 정답은 2. 무근성 괴사 해설 1.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매스거림, 의식소실 등이 있고, 후유증으로는 정신장애, 신경장애, 장기손상 등이 있다 42. 일반적인 음용수로서 적합한 잔류 염소량 기준은? 정답은 2. 3mg·l 이하 43. 다음 중 눈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조명 방법은? 정답은 1. 간접조명 44.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보건행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산업발전 2. 모재보건 3. 환경위생 4. 감염병관리 정답은 1. 산업발전 4. 해설 3.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보건행정의 범위는? 모재보건, 환경위생, 감염병관리, 보건관계기록의 보전, 대중에 대한 보건교육, 의료 및 보건 간호이다 45. 화학적 약질을 사용하여 소독 시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융해성이 낮아야 한다 2. 살균력이 강해야 한다 3.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4. 경제적이고 사용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정답은 1. 융해성이 낮아야 한다 해설 화학적 약제는 융해성이 강해 빨리 효과를 내고 살균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46. 유리제품의 소독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건열멸균기에 넣고 소독한다 해설 유리기구, 주사침 등의 제품은 건열멸균기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47. 고압증 기법을 사용해서 소독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유리기구 2. 금속기구 3. 약액 4. 가죽제품 정답은 4. 가죽제품 48. 석탄산 개수가 2인 소독력 A를 석탄산 개수 4인 소독력 B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 그 농도를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가? 단, A, B의 용도는 같다 정답은 3. A를 B보다 2배 짙게 조정한다 해설 석탄산 개수는 소독력의 희석배수 나누기 석탄산의 희석배수이다 49.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살균력이 있으며 쉽게 증발되어 전열량이 없는 살균제는? 정답은 1. 알코올 50. 생석해 분말 소독에 가장 적절한 소독 대상물은? 정답은 2. 화장실 분편 해설 생석해 분말은 백색의 분말로 화장실 분변, 토사물, 분유통, 쓰레기통, 하수도 주의의 소독에 주로 사용된다 51. 일반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잘 되는 pH의 범위는? 정답은 4. pH 6.5에서 7.5 52.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 건물위생관리업 해설 공중위생영업 위생영업 목욕장업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53.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정답은 3.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해설 특성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졸업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54번. 이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것 2. 조명은 75록스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3. 신고증과 함께 면허증 사본을 개시할 것 4.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할 것 정답은 3. 신고증과 함께 면허증 사본을 개시할 것 해설 영업소 내의 신고증과 함께 면허증 원본을 개시하여야 한다 55번.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3. 손님이 간곡한 요청이 있을 경우 56번.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미용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정답은 2. 대학에서 미용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해설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이 있다 57번. 관련법상 이 미용사의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 미용업 영업자이다 2. 위생교육 대상자에는 이 미용사의 면허를 가지고 이 미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3. 위생교육은 시, 군, 구청장 많이 할 수 있다 4. 위생교육 시간은 분기당 4시간으로 한다 정답은 1.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 미용업 영업자이다 58번. 영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 행위를 하였을 때 2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정답은 3. 영업정지 2월 해설 영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59번 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2.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3.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한 자 정답은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해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정답은 4. 200만 원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